4구 4축! 잘 만듭니다. 좌익수와 충격수 사이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노사류의 솔로 홈런입니다. 지금은 4대0 아쉬운 투구고요. 무리안 카운트였는데 직구가 높게 재고가 되면서 홈런이 됐어요. 시즌 29호 노사류. 부장에서 드릴까도 느낌 다르네요. 좌측이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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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노사류! 여타석 홈런입니다. 지금도 변화구인데 변화구가 가운데로 밋밋하게 들어간 걸 노사류 선수가 놓치지 않고 여타석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30호 홈런! 노사류. 뺏겼던 한 점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6대1입니다.